자 이번 시간에는 자 이미의 위치에 단면 내게 돼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a b 부지 입니다 일단은 영은 x l 사이에 있겠죠 자 먼저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자 a b 부재 입니다 이거는 x 가 되겠죠 0에서 l 까지 자 먼저 충려 반려 부위는 부자 부위 에 있는 얼마 4분의 3 피가 되구요 여기에 h a 는 8분의 피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a x 충력이 생길 거구요 여기에 s x 전단력 그 다음에 m x 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자 시그마 f y 는 0 위로 가는 거죠 따라서 위로 가는거 4분의 3 피 플러스 a x 는 0 따라서 충력 a x 는 마이너스 4분의 3 피 입니다 즉 4분의 3 피 만큼 압축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 압축이 마이너스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a f d 는 상수입니다 자 두번째 자 먼저 기억 축 방향 입니다 니은 전단력 입니다 시그마 f y 는 0 자 이 부재 이니까 이게 축 방향이고 이게 전단력이죠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 따라서 8분의 피 플러스 s x 는 0 따라서 s x 는 마이너스 8분의 피가 되겠죠 이것 또한 s f d 는 상수 함수가 됩니다 세번째 힘 모멘트 입니다 시그마 m x 는 0 시계방향은 플러스 자 여기 지점에서 마이너스 8분의 피 x 는 플러스 마이너스 시계방향은 마이너스 m x 는 0 따라서 m x 는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피의 x 1차 함수가 됩니다 따라서 m a 는 m x 가 0 이니까 0이 되겠죠 m b 는 m x 가 l 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피 l 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제를 보면 이런 식의 성립이 됩니다 a b 지점입니다 아내가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 라고 하면 자 전단 역도 a f d 는 축방향 마이너스 3p죠 안에서 마이너스 3p 이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p 가 됩니다 s f d 는 a 점이죠 b 점이죠 b 점이죠 마이너스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분의 피입니다 쭉 갑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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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분의 피 b 1차 함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m d 는 얼마라고 했죠 m a 는 0입니다 m b 는 마이너스 p 8분의 피 l 어렵지 않죠 . 넘어 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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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부재의 B, F 구간입니다. 자, 다시 그릴게요. 여기서 A, B, C, D, E, F 구간. 2분의 L, 4분의 L, 4분의 L, L 이 부분을 그리는 겁니다. 자, 똑같이 그리겠습니다. 이걸 떼겠습니다. 여기는 X가 되고요. 여기는 L이 됩니다. 자, 이 X점, A점, B점. 자, 여기에 이미 기존에 4분의 3P, HA는 8분의 P. 그러면 S, X이 생기고, M, X이 생기고, 충력 A, X가 생깁니다. 기역. 자, 축, 방향, 여기입니다. 시그마, F, X는 0입니다. 오른쪽은 플러스. 맞죠? 8분의 P 플러스, A, X는 0. 따라서, A, X는 마이너스 8분의 P. 압축이죠. 즉, 이거는 8분의 P만큼 마이너스 압축이라는 뜻입니다. 니은, 전단력입니다. 시그마, F, Y는 0입니다. 위로는 플러스. 올라왔죠? 4분의 3P. 내려왔죠? 마이너스 S, X는. 따라서, S, X는 4분의 3P. 상수, 함수입니다. 따라서, S, F, 다시, S, F, L은 4분의 3P가 되는 겁니다. 티거트, 힘, 모멘트입니다. 시그마, M, X는 0. 플러스는 시계방향. 자, 돌려볼까요? 4분의 3P 곱하기 X. 마이너스, 8분의 P, L. 마이너스, M, X는 0. 따라서, M, X는 4분의 3P, X, 마이너스, 8분의 P, L입니다. 일치함수죠? 따라서, M, P는. M, X는 0입니다. 얼마? 0라면.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P, L. M, F는. M, X는 얼마? 4분의 L입니다. 4분의 L 넣으면, 16분의, 16분의 P, L이 됩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F까지죠. 4분의 L까지. 그래서, 이 부분만 떼겠습니다. B, F. B, F. B, F. B, F. 따라서, 축방향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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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마이너스 P. 마이너스, 8분의 P가 되겠죠. A, F, D, S, F, D, B, M, D. B, M, D. B, M, D는, 4분의 3, P죠. 플러스죠. 플러스, 4분의 3, P. B, M, M, D, B, M, D 입니다. 0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P, L. 맞나요? 그다음에, 위에, 16분의 P, L.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9,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8분의 PL 여기는 플러스 플러스니까 16분의 PL 자 지금 두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이미 위치에서 AB 부재 이런식으로 춥방향력 나왔죠 전단 나왔죠 그 다음에 BD 부재에서 BF 부재 구간 맞죠 이런식으로 나옵니다 춥방향력 전단력 상수함수 흰목매트 어떻게 이런식으로 B가 어딘지 MF가 어딘지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또 이어서